자 이번에는 또 참가자님 무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격려가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자 천상수님의 덕수궁 돌산길 나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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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회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동상 천상수님 축하 공상 천상수 성기자는 본협회가 조관하는 제12회 경산실립축제 한마당 가요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협회 제2조에 읽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사당법인 한국연예예순인 총연합회 경산지회장 김명기 매해 축하드립니다